도서스 마이크 거의 9년 만에 이걸리는 것 같은데 어땠냐고요? 아무렇지도 않아 반타 세 개 치는 건 좋았죠 선생님은 1타 3개이고, 홈런 3개다니요. 아, 적구나. 1등이요, 1등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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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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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깅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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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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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